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.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추수의 개념입니다. 거둘 것이 없는데 부수면 뭐 하겠습니까?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은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심판입니다. 하나님이 추수하셨기 때문에. 미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난 밭을 향해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가라지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곡을 거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가만두어라. 추수 때 추수하고 나면 가라지는 저절로 밖에 내다 던져 불사르게 된다.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심판입니다. 세상에서도 정제를 쉽게 하지만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그 사람에게서 추수할 것이 없으면 정제가 무의미합니다. 여기에 왜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가? 그것은 아들이 왔기 때문입니다.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. 빌라드 총독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심판받은 것도 아닙니다. 단지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심판이 된 것이란 겁니다.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.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. 요한일서 5장의 그 말과 같은 말이죠. 빛은 어두움을 내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. 그냥 자기 성질이 그렇게 비치는 것이죠. 우리가 참 실상이 있으면 허상을 깨려고 하거나 허상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감사인데요.